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나이 들면 이렇게 애써 로맨틱한 걸 해야 돼. 로맨틱한 것이 좋죠. 내가 할게요. 부끄든 싫거나 안 부끄든 있거나 네가 다칠 흙을 말았거나 내가 너그를 몰랐거나 궁금한 줄 생각하니 생각 끝에 늙은 한숨이여 밤낮 주야 수심 걱정 생각 끝일 다 가리 전혀 없어.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들어 다려갈 거나. 어구구구구 성화가 났네 낙서를 은 강화도에 소리 없이 빛내리더 건날 전등사 부처님 앞에 두 무릎을 같이 꿇고 사랑해 굳은 원약을 변치 말자 전등사 부처님 앞에 두 무릎을 같이 꿇고 사랑해 굳은 원약은 깨워지고 오늘의 지금은 원약은 깨워지고 니네 가슴속엔 가슴속엔 큰 병이 희로세 아하이구 대구 하하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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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endments 서분님 목 낳으시겠네. 안녕하세요. 어서와 아신대로 아신대로 그냥 듣고 목도 더 나고 더 좋을 때 더 예쁘게 또 넣어줄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